눈이 떠나까나 소리쳐서 미안해 어쩔 수 없는 패륜 날까 보다 안 그래 좀 달라질 줄 알았다만 약 봉지만 돼 갈수록 두꺼지고 매일 후회할 짓을 해 그대들은 어떤 기분일까 나도 내 이 단어오라 몇 년째라 지겨운 대회에 유사인 관계 병신 같은 새낀데 뭐해 I'm thinking down on 더 이상 그대지 않을까 이 시간의 뒷면을 타고서는 날아가 어디서 왔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가려 했던 곳도 이제 기억이 안 나 바랍고서 위로 그 자리에 그저 감안해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